1. 주의 은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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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3. 주의 은혜 3. 주의 은혜 3. 주의 은혜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다리에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숨은 가지여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무한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제한 없이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본래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의 처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지금껏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또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움받은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점점 더 캄캄해져가는 온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은 이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답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해야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은 열방과 열왕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에 나오므로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빛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선지자는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진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보금자리를 향해 날아가는 비둘기처럼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금자리이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저 멀리 있는 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땅끝에 이르기까지 비춰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진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4절은 시원의 회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단은 주변의 신흥 강국들에 의해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종으로 살게 된 후에는 이런 굴욕적인 관계 속에서 신흥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와 징계를 궁율로 바꾸어 베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시온의 풍요로움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당시 폐허와 다름없던 이스라엘의 사항을 볼 때 시온은 결코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자는 새 에루살렘의 풍성함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문이 항상 열려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오며 이스라엘이 열방의 왕들을 포로로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시고 은혜로 궁유를 베푸시는 때가 오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나오며 하나님의 증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모여들기 때문에 성문을 참아 닫아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성도 에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시온의 비추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오 영광의 빛입니다. 15절은 유다 백성의 회복뿐 아니라 교회의 번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희망 없던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더 나은 상태가 되게 하실 것이며 또한 교회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란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은 여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아무리 잘 표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표현으로는 그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영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시온의 영광을 소망하므로 우리는 등이 신앙의 정교를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의가 풍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풀어 넣어주셔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만 닮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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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